천공기 운전 기능 4.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 1번. 디젤 기관의 장점을 설명한 것은 1. 저속 시 진동이 크다. 2. 소음이 크다. 3. 가솔린 기관보다 엔진 각 부분의 구조가 튼튼해야 한다. 4. 가솔린 기관보다 연료 소비율이 적다. 정답은 4. 가솔린 기관보다 연료 소비율이 적다. 해설 디젤 기관은 가솔린 기관보다 연료비가 저렴하고 열의율이 높으며 운전 경비가 적게 된다. 2번. 다음 중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의 저압 개통이 아닌 것은 1. 연료 스트레이너 2. 일자 연료 공급 펌프 3. 연료 필터 4. 커먼 레일 정답은 4. 커먼 레일 해설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의 저압 연료 개통은 연료 탱크 1차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저압 연료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 고장 진단 및 테스트용 출력 단자를 갖추고 있으며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주거나 고장 점검 테스트용 단자가 있는 것은 정답은 4. 자기진단 기능 4번. 피스톤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실린더 벽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2. 피스톤 슬랩 현상 5번. 기관의 연소실 모양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기관 출력 2. 열흘 3. 엔진 속도 4. 운전 정속도 정답은 3. 엔진 속도 6번. 디젤 엔진에서 연소실의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은 정답은 2.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해설 디젤 기관은 압축된 고온의 공기 중에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자연착화시키는 기관이다 7번.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정답은 1. 피스톤 링 마모 8번. 일반적으로 기관의 크랭크축이 회전하지 않아도 작동되는 것은 정답은 4. 와이퍼 모터 해설 와이퍼 모터는 축전지의 전류가 흘러 작동된다 9번. 디젤 연료장치에서 공기를 빼는 부분이 아닌 것은 1. 노즐 상단의 피팅 부분 2. 분사 펌프의 에어블리드 스크루 3. 연료 여과기의 벤트 플러그 4. 연료 탱크의 드레인 플러그 정답은 4. 연료 탱크의 드레인 플러그 해설 라디에이터의 밑에 있는 드레인 플러그는 오래된 냉각수를 빼내는 기구이다 10번. 분사 펌프의 플런저와 배럴 사이를 윤활하는 것은 정답은 2. 경유 11번.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방지 대책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2. 분사 시 공기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3. 연소 실벽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4. 압축비를 낮게 유지한다 정답은 4. 압축비를 낮게 유지한다 해설 노킹 발생 방지를 위해 디젤 기관은 압축비를 높게 하고 가솔린 기관은 압축비를 낮게 한다 12번. 작업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을 때 먼저 점검하여야 할 것은 정답은 4. 냉각수의 양점검 해설 냉각수는 엔진 온도를 항상 적정 온도로 유지시켜 엔진 과열 및 엔진 동파를 방지한다 13번.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공기 흐름 저항이 적을 것 2. 냉각수 흐름 저항이 적을 것 3. 가볍고 강도가 클 것 4. 단위면적당 방열량이 적을 것 정답은 4. 단위면적당 방열량이 적을 것 해설 라디에이터는 단위면적당 방열량이 커야 한다 14번. 펜벨트의 점검과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펜벨트는 눌러 처짐이 약 13에서 20mm 정도여야 한다 2. 펜벨트는 플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3. 펜벨트의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한다 4. 펜벨트가 너무 허가우면 기관과 열의 원인이 된다 정답은 2. 펜벨트는 플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해설 펜벨트가 플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지 않고 공간이 있어야 미끄럼이 생기지 않는다 15번. 밀봉압력식 냉각 방식에서 보조탱크 내의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로 빨려 들어갈 때 개방되는 압력캡이 밸브는 정답은 2. 진공 밸브 해설 라디에이터 캡의 압력 밸브는 물의 비등점을 높이고 진공 밸브는 냉각 상태를 유지할 때 과랭 현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한다 16번. 사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윤활 방식은 정답은 4. 압송식 해설 압송식은 오일펌프로 급여하는 윤활 방식이다 17번. 오일량은 정상이나 오일 압력길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 조치사항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유압조절 밸브를 푼다 해설 유압조절 밸브를 풀어주면 압력이 낮아지고 조여주면 압력이 높아진다 18번. 디젤기관에서 부조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발전기 고장 2. 거버너 작용 불량 3. 분사시기 조정 불량 4. 연료의 압송 불량 정답은 1. 발전기 고장 해설 디젤기관에서 부조 발생의 원인은 연료 개통에 있다 발전기 고장은 충전과 방전의 원인이 된다 19번. 전기장치 회로에 사용하는 퓨지의 재질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4. 납과 주석 합금 해설 전기장치 회로에 사용하는 퓨지의 재질은 납과 주석의 합금이다 20번. 작업장이 예고 없이 정전되었을 경우 전기로 작동하던 기계 기구의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즉시 스위치를 끈다 2. 안전을 위해 작업장을 정리해 놓는다 3. 퓨지의 단선 여부를 검사한다 4.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기 위해 스위치를 켜둔다 정답은 4.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기 위해 스위치를 켜둔다 해설 예고 없이 정전되었을 경우 퓨지의 단선 여부를 검사하고 스위치를 끈 다음 작업장을 정리한다 21번 축전지 터미널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3. 그리스를 발라놓는다 해설 터미널에 그리스를 발라두면 부식이 방지된다 극판 성심 밀리미터 정도가 적당하다 22번 축전지가 완전 충전이 잘되지 않은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기장치 합선 2. 배터리어스 선 접속이완 3. 본선 연갈부 접속이완 4. 발전기 브러쉬 스프링 장력화다 정답은 4. 발전기 브러쉬 스프링 장력화다 해설 브러쉬는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2개의 슬림닝에 접촉되어 하나는 축전지의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접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전기 브러쉬 스프링은 장력이 약할 때 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 23번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는 정답은 3. 비중개 24번 기동 전동기의 마그넷 스위치는 정답은 1. 기동 전동기용 전자석 스위치이다 25번 시동 스위치를 시동 위치로 했을 때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작동되나 기동 전동기는 작동되지 않은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1. 축전지 용량의 1분의 1 방전 2. 시동 스위치 불량 3. 엔진 내부 피스톤 고착 4. 전기자 코일 개회로 정답은 2. 시동 스위치 불량 해설 시동 스위치가 불량하면 스위치를 작동시켜도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26번 교류 발전기에서 작동 중 소음 발생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정 볼트가 풀렸다 2. 벨트 작력이 약하다 3. 베어링이 손상되었다 4. 축전지가 방전되었다 정답은 4. 축전지가 방전되었다 해설 축전지 방전 여부는 발전기 소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7번 다음 그림과 같은 운전석 계기판의 경고 등은 정답은 1. 엔진 오일 압력 경고 등 28번 클라치가 미끄러질 때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1. 견인력 감소 2. 연료 소비량 증가 3. 속도 감소 4. 기관의 과랭 정답은 4. 기관의 과랭 해설 클라치가 미끄러지면 속도, 견인력 등이 감소되어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기관은 과열된다 29번 토크 컨버터에서 회전력이 최대값이 될 때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3. 스톨 포인트 30번 기계식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계에서 클러치판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역할은 정답은 2. 클러치 작동 시 충격을 흡수한다 31번 공기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정답은 3. 캠 32번 트랙을 구성하는 부품이 아닌 것은 1. 링크 2. 핀 3. 로드 4. 부싱 정답은 3. 로드 해설 트랙은 핀 부싱 링크 슈로 구성되어 스프르 키스로부터 동력을 받아 회전한다 33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타이어 접지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정답은 1. 공차 상태의 무게 나누기 접지 면적 34번 유아비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 필요한 요소 사이를 밀봉한다 2. 움직이는 기계 요소를 마모시킨다 3. 열을 흡수한다 4. 동력을 전달한다 정답은 2. 움직이는 기계 요소를 마모시킨다 해설 유아비는 마모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35번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 변화가 큰 오일의 점도지수는 정답은 2. 점도지수가 낮은 것이다 해설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 정도를 점도지수라고 하며 높을수록 점도 변화가 적다 36번 유아 폐로에서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유아 실린더 출구 설정 압력으로 유지하는 밸브는 정답은 2. 리듀싱 밸브 37번 유아비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는 정답은 2. 체크 밸브 38번 유아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동 실린더 2. 복동 실린더 3. 다단 실린더 4. 회전 실린더 정답은 4. 회전 실린더 39번 유아 모터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1. 입구 압력 땅 토크 40번 다음 중 체크 밸브를 나타낸 그림은 정답은 1번 41번 오일 탱크 내의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4. 드레인 플러그 42번 건설기계 관리법상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단 주행거리 및 사용시간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음 정답은 2. 12개월 43번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은 주요 구조를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정답은 2. 20일 이내 44번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롤러 링크 트랙쇼의 재생 2. 유압장치 정비 3. 변속기의 분해 정비 4. 프레임 조정 정답은 2. 유압장치 정비 4. 해설 유압장치의 탈부청 및 분해 정비는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 부분건설기계 정비업자, 전문건설기계 정비업자 모두 할 수 있다 45번 건설기계 관리법령상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정답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6번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에서 중상해란 정답은 2.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47번 다음 그림에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표시하는 것은 정답은 3. 고압장기 경고 48번 수공구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토크렌치는 볼트를 풀 때 사용한다 2. 무리한 공구 취급을 금한다 3. 공구를 사용하고 나면 일정한 장소의 관리, 보관한다 4. 수공구는 사용법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1. 토크렌치는 볼트를 풀 때 사용한다 4. 해설 토크렌치는 볼트, 넉트, 작은 나사 등의 주임에 필요한 토크를 주기 위한 체결용 공구이다 49번 토크렌치의 가장 올바른 사용법은 정답은 4. 오른손은 렌치 끝을 잡고 돌리고 왼손은 지지점을 누르고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다 50번 작업장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한다 2. 작업장의 주변을 청소한다 3. 주변 작업자에게 알려 대피를 유도한다 4. 신속히 화재 신고를 한다 정답은 2. 작업장의 주변을 청소한다 3. 해설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에 확산을 지연시켜야 한다 51번 작업 시 안전거리를 가장 크게 유지해야 하는 기계는 정답은 4. 전동 티톱 기계 52번 청공기의 작업장치인 드리프터의 구성 부품과 거리가 먼 것은 1. 프런트 헤드 2. 진동 해머 3. 어큐뮬레이터 4. 피스톤 정답은 2. 진동 해머 햇살 드리프터의 구성 부품 프런트 헤드의 샹크로드 연결 부분과 충격완충장치 타격장치와 회전장치 피스톤 대용량의 어큐뮬레이터 회전모터 등 54번 락드릴 주차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비의 엔진 정지 전에 30초간 공회전해야 한다 2. 장비를 평평하고 단단한 집안에 위치시켜야 안전하다 3. 마스트는 단단한 집안의 수평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4. 기름, 종이, 낙엽 등 가연물이나 위험물 근처에 두면 안 된다 정답은 3. 마스트는 단단한 집안의 수평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5. 마스트는 단단한 집안의 수평으로 올려놓는다 5. 전보드릴의 천공 패턴 중 제의면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발파하는 부분은 정답은 1. 컷홀 56번 56번 터널 보링 머신의 구성 중 갱내 환기를 위한 장치는 정답은 3. 벤틀레이션 시스템 57번 항타기 작업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뚝의 두부는 15cm 이내로 편심되거나 지름의 25% 이내가 되도록 피칭한다 2. 정확한 피칭이 어려울 때는 프레드리를 한다 3. 말뚝을 편심 타격하면 쿠션 등의 손상이 생기고 기울어짐으로 항상 동일 선상에서 타격한다 4. 최종 타격 근입량 총 타격 수 표준은 강관말뚝일 때 약 1000회이다 정답은 4. 최종 타격 근입량 총 타격 수 표준은 강관말뚝일 때 약 1000회이다 해설 최종 타격 근입량 총 타격 수 표준은 강관말뚝일 때 3000회이내이다 58번 디젤 해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비 비용이 많이 든다 2. 연료 소비가 적다 3. 분당 타격 수가 50회 이상으로 파일을 박는 속도가 빠르다 4. 운전 조작이 간단하다 정답은 1. 설비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설 디젤 해머는 설치가 쉽고 설비 비용이 적게 든다 59번 항타 항발기의 일상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와이어로프 마모 상태 확인 2. 크롤러의 장력 확인 3. 조행 장치 이상 마모 및 소음 확인 4. 오거 기어박스 감속기 박스오일 교환 정답은 4. 오거 기어박스 감속기 박스오일 교환 5. 해설 5. 오거 기어박스 감속기 박스오일 교환은 6개월 주기의 점검 사항이다 60번 지하층의 도양을 채취하는 측정 방식으로 원위치 시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운딩에서 정적인 관입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1. 샘플링 시험 2. 배인 전단 시험 3.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4. 피해조건 관입 시험 정답은 1. 샘플링 시험 3. 해설 4. 사운딩 방법에서 정적인 관입 시험 방법 5. 배인 전단 시험 5.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6. 관입 시험 6. 관입 시험 7. 원추관입 시험 7. 시험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